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카오스링도 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7월 20일까지 재설정이 되니까 아 그래도 한 두 달 남은데? 네 럭이 한 번도 15%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돌려? 아 안나왔군요. 잘 안나오더라구요. 아 그렇다면은 우리 캐릭터 하나 더 은홀이 남아있지요. 검을 끼고 있는데요. 우리의 은홀도 돌려줘야지요. 은홀도 땄는데. 은홀의 카오스링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왜 그 직업에 15%는 안나오지? 저도 욕심이 교륵게 없는데. 잘 안나오더라. 아 얘 또 안나왔군요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